오늘은 밥도둑이라는 3대 인천게장의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먹방을 준비를 했습니다. 100% 국내산 연평도 게로만 만들어진 정말 신선하고 맛있는 게장인데 이게 우와 제 얼굴만 해요. 알과 살로 가득 차있다는 이 간장게장. 씨간장은 물론이고 대대로 내려오는 간장소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. 한국 브랜드 선호도 1위에 달하는 3대 간장게장답습니다. 우와 다리가 무슨 이야 너무 맛있겠죠? 자 그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알이 빡쳤어요. 너무 맛있는데? 와 이거는 밥을 부르는 맛. 대왕다리 딱 끊어서 양념물이 너무 맛있고 다리에도 살이 이렇게 많아요. 이 양념의 감칠맛이 너무나 맛있습니다. 대박이야 대박. 이 간장게장은 이렇게 큰 사이즈에요. 개봉. 우와 알이 진짜 꽉 찼다. 이렇게 한가득 있는 내장에 핀쌀밥을 너무 맛있겠죠? 아 지금 내장이 너무 많아서 흐르고 있어요. 핀쌀밥을 여기에 얹어서. 음 너무 고소해. 여러분 꼭 밥 배워두세요. 맛있죠? 음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인천게장에 간장게장, 양념게장을 제가 살짝 먹어봤는데 신선하죠? 너무 맛있죠? 밥도둑이죠? 말애모에 말모말모. 여러분 빠르게 출근하셔서 신선하고 맛있는 간장게장, 양념게장 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듬슨한 하루 되세요.